역사인문학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홍준표 더 빨리 나가라 저격에 홍탈당 운운 가당치 않다 홍준표 시장의 본마음과 전략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윤 비례 당선자 한명 한명에 꾹 물었다. 욕먹더라도 개혁 완수하자 일하는 정부의 조건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역사인문학 유튜브 영상과 함께 시청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22대 총선 국민의힘 비례대표 초선 당선인들을 서울 한남동 관자로 초청해 만찬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당선자들에게 전문성과 대표성을 잘 살려서 다 함께 국가의 발전을 위해 잘 일해보자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당선자 한명 한명에게 정치 입문 배경과 전문 분야를 물으며 향후 의정활동 계획 등을 물었다고 하는데 한 참석자는 의원들이 각자 전문 분야를 이야기하고 윤 대통령도 이에 화답해 답변하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원하는 자리였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일하는 정부라면서 흔들림 없이 국가개혁 과제에 매진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또 윤 대통령은 일하는 정부 일하는 여당으로서 결국 일로 국민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다고도 하며 한 참석자는 방산수출, 의료개혁, 인공지능 AI 등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현황 등에 대해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의사 출신인 한지아 당선자와는 의료개혁을, 한국노총 출신 김희상 당선자와는 노동개혁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인데 윤 대통령은 욕을 먹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한 4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대표 사격선수 출신 진종호 당선자에겐 체육계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힘을 좀 내보자고 덕담을 건넸다고 하고 윤 대통령은 당선인들에게 각자 전공 분야와 관련해 정책 제안을 해달라면서 정부에서도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이날 만찬에는 김건희 여사도 참석해 많이 도와달라며 당선자들에게 인사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비례대표 초선 당선인들을 초청해 만찬을 가진 자리에서 강조한 일하는 정부와 일하는 여당의 기조는 남은 임기 동안 정부의 신뢰를 확보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치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흔들림 없이 국가개혁 과제에 매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의는 그의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개혁 과제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주요개혁 과제로 언급된 의료개혁, 노동개혁, 방산수출, 인공지능 등은 국내외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개혁 과제에 대한 일관된 추진은 정부의 정책 연속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자들에게 각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잘 살려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의는 정치 리더십에서 중요한 요소인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입니다. 초선 의원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정책 제안을 하고 이를 통해 정부 정책의 질을 높이는 방식은 실질적인 정책 집행력을 높이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들에게 정부에서도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는 정부와 여당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 추진력을 높이려는 전략입니다. 특히 비례대표 초선 의원들은 당내에서 신선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므로 우리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으로 일로 국민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는 정부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신뢰를 회복하려는 전략입니다. 국민들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통해 정부의 신뢰도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성과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당내 친윤, 친한계와의 갈등 그리고 야당과의 갈등 속에서도 일하는 정부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의는 내외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포용적 접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내 갈등과 야당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책 추진에 있어서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정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며 욕을 먹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한 4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단기적인 인기보다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원 대통령의 일하는 정부와 일하는 여당 기조는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이를 통해 내외부 갈등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개혁과제를 추진하여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정부의 신뢰성과 정책 추진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